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카메라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현실에서 장면을 담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필요한 것처럼 3D 프로그램인 블렌더 내에서도 장면을 담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먼저 카메라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카메라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Shift-A를 누른 다음에 목록에 보이시는 카메라를 클릭해주시게 되면 3D 커서 기준으로 카메라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3D 커서 기준으로 카메라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의 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오른쪽 넘버패드의 숫자 0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른쪽 넘버패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키보드 상장 숫자 키의 맨 왼쪽에 있는 액센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점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뷰 카메라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지금 설정된 카메라의 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 뷰를 벗어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우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벗어나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카메라를 생성하고 싶으실 때도 똑같이 Shift-A를 눌러서 카메라를 선택해주시게 되면은 역시 3D 커서 위치에 카메라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숫자 패드 0을 누르게 되면은 이전에 맨 처음에 생성된 카메라의 뷰가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활성화된 카메라가 첫 번째 생성된 바로 이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블렌더 내에서는 이를 액티브 카메라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이 카메라의 뷰가 아닌 다른 카메라의 뷰가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액티브 카메라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변경해주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측에 Scene Proposities로 들어오신 다음에 카메라를 클릭하신 다음 목록에서 원하는 카메라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로 생성된 카메라로 액티브 카메라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숫자 패드 0을 누르게 되면은 확인하기 쉽게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생성된 액티브 카메라가 화면에 보이시는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숫자 패드 0을 누르게 되면은 두 번째 카메라로 액티브 카메라가 변경이 되어서 두 번째 카메라 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성된 카메라의 뷰도 잠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생성된 카메라를 좌측에, 두 번째로 생성된 카메라를 우측에 배치시켜 보았는데요. 이렇게 심프로포티스에서 설정하는 것 외에도, 액티브 카메라로 설정하고 싶으신 카메라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숫자 패드 0을 누르시게 되면은 선택된 카메라로 액티브 카메라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측에 있는 심프로포티스에서도 카메라가, 액티브 카메라가 첫 번째 카메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액티브 카메라로 설정하고 싶은 카메라를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에 뷰를 누르신 다음, 카메라, 그 다음에 Set Active Object as Camera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방법으로도 액티브 카메라를 설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블렌더 내에서 카메라를 잡을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단축키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뷰포터에서 보고 있는 이 장면을 선택된 액티브 카메라의 뷰로 담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원하는 뷰를 뷰포터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컨트롤, 알트, 그리고 숫자 넘머 패드 0을 누르시게 되면은, 설정된 액티브 카메라의 뷰가 뷰포터에서 보는 뷰를 잡게 됩니다. 만약 첫 번째 카메라의 뷰를 지금 보는 뷰포터의 뷰로 담고 싶다 하실 때는, 액티브 카메라를 변경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숫자 패드 0을 눌러서, 지금 보는 뷰를 첫 번째 카메라의 뷰로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능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카메라를 잡을 때 유용하게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만약 키보드에 넘머 패드 0이 없으신 분들은, 뷰포터를 원하는 시점으로 잡으신 다음에, 상단에 뷰를 누르고, 얼라인 뷰, 얼라인 액티브 카메라 툴 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뷰포터에서 바라보고 있던 뷰를, 설정된 액티브 카메라의 뷰로 변경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뷰를 잡고, 카메라의 뷰를 조금씩 이동하거나 회전시켜서 수정하고 싶으실 경우도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사각형 테두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카메라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카메라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동 단축키인 G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이셔도 되고, 혹은 단축키 G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휠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이시게 되면은, 카메라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회전 단축키인 R을 누르시게 되면은, 카메라가 회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R을 누르신 다음에 X를 누르시게 되면은, 공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회전이 되지만, 이 상태에서 X를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은, 카메라의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게 됩니다. 전문용어로 하게 되면은, 틸팅을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을 틸트업, 아래로 내리는 것을 틸트다운이라고 하고, 상하의 움직임을 틸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조절하실 수 있고, 카메라가 좌우로 움직이는 패닝을 연출하고 싶다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먼저 선택해 주신 다음, R키를 누른 다음에 Y를 누르시게 되면은, 회전이 엉뚱하게 되지만, 여기서 Y를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은, 카메라의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패닝을 연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카메라의 크기, 즉 화면의 비율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카메라 비율은 우측에 Output Properties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920x1080으로 해상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조절하시게 되면은, 카메라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원하는 화면의 해상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현실의 카메라처럼, 블렌더의 카메라도 렌즈를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의 렌즈 세팅은, 우측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초점 거리나 조리개 값 등, 다양한 세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점 거리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초점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화각이 넓어지게 되고, 이렇게 포컬 렌즈, 즉 초점 거리를 늘리게 되면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망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카메라의 초점 거리를 조정하는 것처럼, 블렌더 내에서도, 포컬 렌즈라는 항목을 통해서, 초점 거리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체가 한꺼번에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 물체가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물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기준으로 이 클립엔드를 넘어가게 되면은, 물체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클립엔드를 정도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 기준으로 10m를 넘어가게 되면은, 물체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멀리 있는 물체가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카메라의 클립엔드 길이를 늘리셔서, 카메라의 클립엔드 길이를 늘리셔서, 물체가 보이는 거리를 넓혀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에 매칠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Depths 오브 필드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이 항목을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Distance라는 항목에서 초점을 어디에 매치게 할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의 화각을 망원으로 잡고, 조리개를 1.4로 최대한 개방시켜준 다음에, Distance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tance를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렇게 Distance를 줄이게 되면은, 초점이 앞에 있는 오브젝트에 매치게 되어서, 앞에 있는 오브젝트만 남고, 뒤에 있는 배경은 흐려지게 되는, 즉, 아웃포커스가 되어서, 2m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물체에만 초점이 매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 Distance 값을 늘려주게 되면은,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가 보이지가 않고, 멀리 있는 오브젝트에 초점이 매쳐서, 멀리 있는 오브젝트들이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Distance 숫자로 값을 조정해서 초점을 맞추실 수도 있지만, 포커스 오브젝트를 통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해당 오브젝트에 맞게 초점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또한, 렌즈의 타입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블렌더에서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퍼스펙티브, 즉, 원근이 있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만약 퍼스펙티브에서 오토그래픽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원근이 없는 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파노라믹 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어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화각을 연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뷰를 잡을 때, 카메라의 안내선이 필요하실 경우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누르시고, 컴포지션 가이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원하는 종류의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카메라 안내선으로 자주 사용되는 3등분 안내선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센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카메라의 중앙을 기준으로 십자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안내선을 추가하실 수 있으니, 안내선을 추가해 보시면서, 필요한 안내선에 맞게 세팅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패스포트 아웃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카메라 주변을 밝게 하거나, 혹은 완전히 어둡게 해서 보이지 않게 세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카메라 뷰만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패스포트 아웃을 1로 두셔서, 카메라 뷰에 담기는 모습만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거나, 혹은 단축키 N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뷰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카메라 투 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보는 시점에 따라서, 카메라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움직이시게 되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구요. 휠을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은, 스크롤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행 모드로 카메라를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휴대패드 0을 눌러서 카메라 뷰를 선택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Accent를 누르시게 되면은,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게임에서 자주 사용하는 W, A, S, D 키를 이용하시면은, 마치 게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카메라 뷰 포트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Q를 누르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E를 누르게 되면은 카메라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편하신 분들께서는, 플라이 모드를 활용해서 카메라 뷰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플라이 모드를 벗어나실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클릭해 주시면 되구요. 이 기능은 뷰 포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Shift, Accent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뷰 포터에서도 이렇게 뷰를 움직일 수가 있고, W, A, S, D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Q를 이용하면은 뷰 포터에서도 이렇게 내려가고, E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벗어나실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킹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장면을 찍을 때, 특정 오브젝트를 계속 따라다니게 하는 장면을 찍는다거나, 특정 오브젝트를 계속 화면 중앙에 놓고 싶을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카메라의 트랙투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트랙투 기능을 설정하고 싶은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에, 우측에서, 오브젝트 컨스트레인트 프로퍼티스를 클릭해주겠습니다. 여기서, 트랙툴을 추가하신 다음에, 화면 중앙에 놓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액티브 카메라로 이동하신 다음에, 카메라를 움직이시게 되면은, 계속 화면 중앙에 선택한 오브젝트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능은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오브젝트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동을 하실 때, 회전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서 카메라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키를 눌렀을 때는 전화가 없지만, G키를 누르게 되면은, 회전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서, 오브젝트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G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위로 움직이게 되면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카메라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카메라가 물체를 바라보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물체를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오브젝트를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블렌더에서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최종적으로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